압도돌진 이렇듯 이렇게 된거 2만원 타자 청룡들은 대왕신을 무시하는것 처럼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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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돌 카카오 카카오 백자는 법을 모르느냐 와 영코돌진 부달 똥나게 자막 이런번벌 이런번벌 으어 띵 에.. 뭐지 갑자기 ..해시계를 주겠다고 탈출 갓겜 가능? 으아 포션으로 바뀐거는 또 안바뀝니다 고정입니다 깍깍 포션 보스전에서 먹으면 보스 잡을 수 있다 순무 대단원 제발 됐다 갑자기 게임 갓겜 된다 아 너브 너브 대충 굴리고 있는거 같은데 생각이란걸 조금 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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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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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프티 케이지 잔상입니다만 그건 느그 잔상이구요 속내 겁 3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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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는 모델 3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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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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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장 4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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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장 5장 4장 4장 5장 5장 4장 5장 5장 예비 예비는 필요합니다 앞에서 강화도 할 수 있네요 대다논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라 힘들다 아 나 성나껍이구나 아 무슨 아까봐라 왜 성나껍은 항상 까먹지 아 힐 좀 그만해 미친 진짜 얼마나 힐을 쟤들 도라인가봐 근데 덕분에 쉽게 잡긴 했다 제비 전문성 제비는 필요할거 같고 오오 재장 진짜 좀 음? 좀 좀 좀 음.. 사방댐 불격 군포 제발 제발 엘리트 깰 수 있게 해주세요 순무 일을 한다 지금 대단원 야근입니다 사실 녹방이 아닐까요 엘리트 모자국 끝날 각이네 이거 그래도 얘네들이네 뚱땡이 잡고 탄투 대단원 대단 대단원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 대단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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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게임이라고 부르면 누가 들어도 게임이잖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뭔가 일어나고 있어 뭔가 안돼 죽는다 안돼 안됬 안됬 안되 된다 된다 된된된된된된된된된된된된된 되 갑자기 게임의 가치가 상승 꼬리스 감소 전략가다 몸부림 꺼져 대단원 그만 나와요 알겠으니까 그만 나와요 앱도 버릴까? 제거를 좀 더 합시다 괜찮은 전략 좋을 것 같은데 야아 주판을 잃었습니다 해시계라서 전략가 없었어도 되겠구나 이 곡에다 거짓깽깽이더라 거짓깽깽이란 말이 그냥 단순히 심쓴 자막에서 나온다 원래 많이들 쓰던 말인가 이여계란 말이야 이여계란 말이야 아 이여계란 말이야 더 지워두엔데 타격과 수비를 제거해야하네 미친소리 2만원 각 아이 대답은 내장자가 나왔어 미친 그만 남아요 열 일곱장 상점가서 다 지운다 모조리 지운다 엔트로피 공중 구불구불한 개 구뎀 그깟 구뎀쯤이야 고개 두장이면 충분하죠 저거 많으면 꼬인다보네 단투 버려도 탈출구가 한장 두루 봐줄거니까 단투는 굳이 안 지워도 되는데 뭐 저기 떴으면 단투 지워야지 순수 찾아보는 것도 괜찮으실까 악 덕 구례 icide 조정 에어있 악 왑 스토리 엇 dil 아이 가단을 못먹네 사짐석 아니 대단원 다섯장 쎄야 그만 나와 그만 그만 나와 아니야 대단원 계속 나와도 돼 근데 진짜 이렇게 보고있으면 진짜 뭐 있는거 아냐 시드가 시드가 꼬이는거 아냐 아니 왜 나오는 카드만 나오지 뭔가 모드가 충돌해서 한 카드가 계속 나오는게 아닐까 아니면 그냥 메가크릿이 그냥 그냥 메가크릿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냥 카드 하나 나오면 재밌을거 같지 않냐? 홀해가지고 그냥 하나만 나오는거 아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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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잡으면 취침 시간이 늦어집니다 줌튜브 올리고 자야되는데 잠좀 자자 돌진 왜 두개나 있었냐 와 이거 고개 줌에 하이랜더네 끝까지 슬픈 쏜 보섬이 이렇게 알짜배기로 나오네 P.P. Zolti 벚꽃 날리는거 봐 당신 혹시 빈털털이? 갑자기 서럽네 아니 왜 아니 전바 전바 왜 왜 손님한테 욕한 아니 좀 돈이 없을수도 있지 마 아이쇼핑하러 갔다 그래 나 돈 없다 나쁜놈아 더러운 상점수인승 당신은 마음이 빈털털입니다 포션 다 빨아도 막기 힘들겠지 도기 다 먹어라 재련해 죽고 재련할 거 아직 남아있긴 하지 재미나 좀 강화를 하지 그랬어 아이 뭐야 이게 아니 나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거지 내가 몇시간동안 했던 건타 뭐지 그냥 게임이 시드거지같은거 주면은 못게 된거야 이래서 실력 게임을 해야 근데 또 막상 실력 게임하면은 실력이 안되서 공 실력이 안되서 공 실력이 안되는거보다 운이 없는게 낫지 않을까 더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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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냈다 심장 허어적색 와 3만 포인트 4만 포인트 5만 포인트 6만 포인트 7만 포인트 8만 포인트 여러분의 포인트가 터지고 있습니다 9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달성 와 감사합니다